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상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메 대제상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이사합시다 해외층들 같이 서로 이사합시다 선택의 명수가 됩시다 자 이걸 이제 말씀 가지고 양자택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저는 미국 LA에 진행된 북미주 산업인 대회와 토요일 핵심을 참석하고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귀국하는 시간이 오늘 주일 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영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양자택일입니다 양자택일 자 문자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다 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선택의 상황을 겪게 되는데 특별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많이 발생하지요 자 이 말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행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직장을 내가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또 심지어 이 교회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등등 셀 수 없이 선택해야 될 그런 시기가 많지요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직인 삶에도 보면 항상 양자택일입니다 양자택일 이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은약 기도를 실제로 내가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현장에 가느냐 마느냐 진리엠에 참석하느냐 마느냐 이 직분에 내게 맡긴 직분이 있는데 직분을 내가 정말 충성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등등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 자체도 양자택일이지요 양자택일 영적 싸움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사단 마귀의 속임수에 미역되느냐 창세의 3장 사건도 그렇죠 결국 양자택일 상황에서 아단과 하와가 따먹느냐 마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사단에게 미역당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자 이 여파가 얼마나 심각하게 그렇게 결과가 치명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요한 게시록 3장 15줄로 심기를 보면 라우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찰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느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찰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어정쩡한 스탠스를 취하지 마라 어정쩡한 스탠스 이거 뭐 제대로 일을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사획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신앙생활에 이렇게 어정쩡한 스탠스는요 백해무육이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뭘 해도 확신이 있고 열정이 있어요 성공적인 사람들은 그렇다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겁니다 우리는 차가운 삶이 아니고 뭐예요 보금적 열정 보금적 열정으로 가득 찬 뜨거운 삶을 살아야 돼요 뜨거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이유 스틸 버닝 구세군 장기사 윌리엄 부스는 사람을 만들 때마다 인사가 그 인사 그 인사 내용이 아이유 스틸 버닝이었어요 인사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당신 가슴에 불타고 있는가 불이 타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보금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는가 아이유 스틸 버닝 이라는 질문에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예스 아이엠 이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유 스틸 버닝 제가 한번 질문할 거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아이유 스틸 버닝 예스 아이엠 예스 아이엠 내 가슴속에도 당신처럼 내 가슴속에도 여전히 보금에 열정이 불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오정증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신앙생활은 죽도 밥도 아닌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느냐 어차피 시간들여 어차피 삶을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정쩡하게 응답도 못 받고 스음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영계 모든 성도들 날마다 성장하는 삶 시간이 흐를수록 보금에 열정이 불타오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적 정상상태예요 뭐 별난 게 아니에요 정상이요 정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고 종교기억자들이 다 그랬고 정말로 교회가 되어지는 부흥되는 교회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교육자 모습이 지루해 보인다 중기자들 모습이 지루해 보인다 목회하는 설교자의 모습이 새롭게 뭔가 열정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성경적 신앙생활은 아니죠 사회학이 아니죠 이런 영적 정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올바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이 곧 인생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마가고범 15장에 보면 두 사람의 선택이 대비되어 나오죠 한 사람은 본듀 빌라도고 다른 한 사람은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양자택일의 상황에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죠 두 사람의 선택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적 선택을 하면서 삶의 장막틀을 넓혀가시기를 지혜므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서론을 택한 빌라도입니다 1절 봅니다 새벽에 대제상들이 적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메 대제상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가룬유다의 배신으로 체포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이 공예에서 불법적 재판을 받습니다 사베린 공예는 총 71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의장인 대제사장과 또 70명의 회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제사장급들을 독점했던 계급을 독점했던 사두기인 서기관이었던 바리센 백성들의 원론 장로들이 다 회원이었어요 지금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총출동을 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 이권과 또 종교적 권위를 그렇게 잃어버릴 위기에 취하게 되니까 뭉친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 예수 죽이는데 전부 다 힘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지배에 있었기 때문에 사령권만은 사내들이 공예해서 행사할 수 없었어요 사람 죽은 결정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관할하고 있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님을 데려간 것입니다 원래 빌라도가 본부가 어디 있느냐 가이사리에 있어요 가이사리에 본부가 있는데 6월 주를 맞이해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지금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첩보가 왔어요 예루살렘 주위에서 소요가 일어날 것이라는 첩보가 들어와서 예루살렘 임시로 명절이기 때문에 임시로 본부를 여기 세워 옮긴 것입니다 그때 마침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불법 재판을 해서 사령을 시켜달라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지 여러 가지 제목을 만들어 고소를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에서 예수님에 대한 재판 결과가 뭐냐 신성모독재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니까 신성모독재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신성모독재 그런데 로마법정에서 예수님을 사령으로 몰고 갈 수는 없어요 로마 사람들은 신을 안 믿기 때문에 무슨 신성모독재 이런 말 정도 가지고는 사령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사상들이 모여서 뭘 연구했냐 예수님을 반역죄로 빌라도에 고소를 했어요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누가 보면 23장에 나오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라 한다 둘째는 로마 황교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칭 왕이라고 떠들고 돌아다닌다 온갖 머리를 다 짜내가지고 억지로라도 로마법의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질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6절 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는 양심과 법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을 사형에 채할 만한 근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또 마태문 27장에도 보면 재판을 한참 재판하는 중인데 누가 쫓기를 보내요 빌라도 마누라 보내서 부인이 보냈어요 빌라도 아내가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 오는 사람이니까 당신은 재판에서 손 떼시오 그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당시 명절이기 때문에 6월절 명절이기 때문에 명절을 당하면 재수 한 사람을 그렇게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서 이 예수를 내가 봐도 사형에 해당되는 죄도 아니고 또 부인이 그렇게 말도 하니까 명절 때 내가 예수를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광복절이나 성탄절이 되면 특사이잖아요 특사 그런 시기였어요 그 당시 6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6월절 특사로 풀어주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거꾸로 진행이 됩니다 대제사상들에 의해서 조종된 무리들 지금 빌라도 떠네 보낸 사람들이 전부 제사상들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보낸 무리들이 흉악한 죄인인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에 못 박으라고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온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래 나오니까 15절 보세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너무 한심하죠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그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히도록 내준 이유는 무리들의 만족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페플리즘이죠 페플리즘 재판을 한 거죠 자신이 유대를 통치하는 동안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실과 타협을 한 것이며 현실과 타협하는 자세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대중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뭘 했어요? 서론적 선택을 했어요 서론적 선택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지어 서론적 선택한 사람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만족 육신적인 유익을 위해서 로마 역사에 의하면요 이 빌라도는 그 이후에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을 학살하고 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결국은 로마 정부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어요 소환 명령을 받게 되니까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난 줄 알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이 빌라도가 자살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빌라도는요 가장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 이 이름을 사도신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이 대속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법적 책임이 그 당시 빌라도 총독이 있었다 역사적으로 다 있는 거니까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데 하필 가론 유다처럼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한 인물로 기록된 것을 지금 또 이 빌라도는 지옥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후회를 남기는 선택에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해야 돼요 우리 영계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에 보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 눈치나 보고 사람 반항이나 보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야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바울처럼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약해서 사람 영향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바울의 고백이 영계 전성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하는 선택의 명수들 다 되시기를 지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론을 택한 아리마데 요셉입니다 사식민일 봅니다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지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이 여기에 백부장을 불러 죽은지가 오래냐고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판결으로 인해가지고 십자의 못받게 운명하시고 딱 죽자 그동안 숨어있다가 나타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리마데 요셉인데 요셉이란 이름은 하도 그 당시에 흔했기 때문에 여기 아리마데 사람이라 아리마데란 동네 출신이라 그래서 요셉의 아리마데 요셉이라고 불렸어요 이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공예원이었다 이 말은 사내들인 공예원 70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마태훈 27장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였다 그랬어요 부자도 그냥 부자가 아니고 굉장한 부자 한마디로 세상에 부를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본문에서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빌라도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내어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에 처형한 제목이 뭐예요 로마 정부 반역죄예요 지금 정부에서 반역죄로 지금 사형당했어요 그런데 반역죄인과 같은 무리로 몰려갈 경우는 죽을 위험성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 아리마데 요셉은 그것이 자기의 삶이 이것이 죽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사실 3절에 보면 이 마가는 아리마데 요셉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예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아리마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믿음의 선택, 영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요한범 19장에 보면 아리마데 요셉이 원래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공개적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십자가 대속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사람은요 인생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분 21장 24절로 26절에도 보면 이렇게 본론을 선택한 인물이 나오죠 바로 모세죠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국의 모든 보아보다 더 큰 제물로 이겼으니 이는 상 주신심을 바라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세의 선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아니 공주의 아들인데 왕국에 살면 되는데 노예 생활을 왜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인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모세는 영원한 것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 기준에 맞춰 살면 안 돼요 불신자를 바라볼 때 어리석다 바보 같다 병신 같다 아이고 너무너무 현실성이 없다 말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담받다고 하면 세상 가치관이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과 다른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리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시간들어 물질들어 생을 들어서 헌신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가족이 친척이 이웃이 친구가 주위의 사람들 이해하겠냐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이 이해 안 되죠 이해 절대 안 되죠 우리 연계 모든 성도들 아리마데 요셉처럼 모세처럼 영원한 상급 주시는 예수 거기서만 바라보는 본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산 정인들 다 되시기를 오늘 제모로 축복합니다 46절 봅니다 요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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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사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도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데 요셉은 자기를 위해 준비했던 세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장면은요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거수일통 전부 마침 성취예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이사회 53장 9절에 이 예언에서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이라고 이 예언 성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장례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장례식이 제대로 안 됐다 하면 아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의심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정확한 장례에 치러진 장면들을 말하지 않았다고 하면 얼룩뚱땅 그냥 대강 넘어갔다고 하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아리마데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그 돌로 무덤을 딱 덮고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리마데 요셉이 정식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해 놓았음으로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아리마데 요셉이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것은 그냥 따라가면 되고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상해요 다 십자가예요 부담스러워요 육체까지도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정말 결단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쁨, 감격, 감사가 그 속에 있어요 그걸 체험해 봐야 돼요 우리 교육자들은 사회에 가면서 이걸 많이 체험하죠 나를 절제하고 그야말로 많은 어려움이 사단을 공격해도 다 절제한 믿음을 이게 나가면서 거두고 열매를 보고 기뻐할 때가 많죠 그런 기뻐는 우리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지속하기 힘들죠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은약을 성취해 나가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걸 느끼고 살아가잖아요 요한 1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한다 오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택 영국의 본론을 선택하는 우리 영국의 성도를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신앙 양심이 아닌데 내가 친해서 내가 가까워서 내하고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그럼 같이 망해요 보금 안에서는 부부라도요 보금 앞에서는 부부라도 선택할 때 아나니의 삽비라 보세요 선택을 할 때 바나바는 딱 바나바는 딱 기뻄을 내놨는데 이거 보고 식이 질투해서 어차키도 헌신하는데 헌신하고 죽은 거라니까 헌신하는데 이걸 막 식이 질투해서 이렇게 가요 부부라도 부부라도 하나님의 바로 딱 한 사람 있으면 살 텐데 둘 똑같아 영적인 거는요 가족이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가족이라도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돼요 자꾸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말이요 남편 말에 아내 말에 영양을 받으면 성이 못 받습니다 물어보고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래서 우리 영원교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정에 시대적 대표적 기념무적으로 쓰임 받는 그리스도의 절대 저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구합니다 결론입니다 17세기 영국 청교도 운동의 리더 토마스 왓슨 목사님 이런 말 했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나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친 간난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그 갈난산 갈보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곳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받는 것은 누구나 다 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은혜 받으시고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는요 이 가짜는 고난의 현장에는 발표합니다 갈보리사는 안 가 힘들고 희생해야 되고 허신해야 되고 안 가 계산 빨리 합니다 그때는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드릴 때는 구분하기 힘들지요 다 은혜 받는 것인데 누가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 못하면 그러나 갈보리산의 상황이 딱 생기면 갈보리의 상황이 딱 생기면 구분이 되죠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이제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어려움이 딱 왔을 때 참된 제자는요 갈보리의 시간표에 올 때 자기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위험하더라도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게 되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선택 진정한 신앙인은요 빌라도의 육신적 선택이 아니라 아리마데 요셉의 영적 선택을 한다 이 말이 빌라도처럼 눈앞에 소론적인 것에 눈이 어두워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따랐던 아리마데 요셉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순간순간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주님이 기뻐하신 것인지 안 기뻐하신 것인지 이런 사람을 본론인생이라 그럽니다 본론인생 의연계 모든 성도들 서로 인생 살지 마시고 이제부터 본론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약성취에 굉장히 승인받는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물어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양자택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야 주옵사사 그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야 주옵사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서려고 하는데 내가 늘 깨어서 참으로 아리마데 요셉처럼 영적인 선택을 해서 영원한 상급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하야 주옵사사 예수 가시토론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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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